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소리 안 지르고 욕 안 하고 말을 차분하게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되게 교양있고 착한 줄 아는 그런 진상들이 있다고 딱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살면서 판에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 건데 여기 결실치니 화력이 좋다고 해서 톡 주제에 맞진 않지만 이렇게 글 써봅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제가 여태껏 해외를 자주 다니면서 이런 거지 같은 일 진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내 유명 항공사인 꽁꽁꽁 항공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거기다 컴플레인을 걸었음에도 마찬가지 너무나 아니라고 알량한 사과도 아닌 사과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따로 SNS도 안 하고 어디 호소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 올리는 거니까 다들 꼭 한 번 읽어주세요. 저는요. 지난 6월 11일 캐나다 토론토 항공에서 출발 시애틀 터코마 항공에서 4시간 경유를 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에어캐나다 항공편이 항공기 결함으로 5시간 가까이 지연되어서 그 연결편인 인천행 꽁꽁꽁 항공기를 놓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것에서부터 요즘이 여행 성수기도 하고 에어캐나다야 워낙에 지연이 자주 되는 편이니까 그리려니 넘어가겠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 새로 항공권을 예약해주는 과정에서 2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점 또 짐을 다음날 연결편 항공에 실어둬서 한참 찾아야 했던 일 이후 호텔에서도 에어캐나다가 준 바우처를 거부하는 등 카증 고생을 해서 겨우겨우 13일에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다시 잡았어요. 심지어 다음날인 12일 같은 노선 비행기에 비즈니스석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서 이틀 후에 뜨는 비행기를 잡아주더라구요. 저는 솔직히 이것도 이해가 안됐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 비즈니스가 삐어있었음에도 나를 안 태워준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일정이 전부 늦어지고 애초에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도 없으니까 충전기도 또 긴팔 입을 옷도 하나 없이 그 시애틀에서 하루를 보내고 13일 오전에 인천행 비행기를 타려고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시애틀에서 이틀이나 머물게 되어가지고 제가 여분으로 챙겨온 항우울제, 수면제, 항불안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절체절명! 안 그래도 가뜩이나 피곤한 여정이 에어캐나다의 업무 미숙으로 온갖 거지같은 고초를 겪고 녹초가 된 상황이거든요. 시애틀 터코마 공항의 현진 크루에게 체크인 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를 물어봤어요. 스탠바이 업그레이드라도 되면 그거 신청할 생각으로요. 그렇게 영어로 한참 설명하고 있었고 안된다는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 한국인 크루에게 다시 물어봤지만 스탠바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고 추가금으로 1000불 이상 마일리지도 노선 하나 이용할 만큼 든다고 하여 그냥 결국 그만뒀어요. 1000불을 더 주면 비즈니스 일반 비즈니스로 해주겠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항공편을 00항공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했고요. 공동 운항이면 분명 지들한테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불만족스러워서 약도 없이 비행하는데 어느정도 편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도 없었고 약을 안 가져온 게 내 부주의도 아닌데 이러다 비행 중에 패닉이라도 오면 니들 어쩔 거냐 이렇게 따졌더니 패닉이 공황을 의미하는 거냐고 되묻길래 그렇다. 근데 심한 건 아니고 조금 그렇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항불안제를 먹기도 했고 해외정신과에서 진단받은 것이 있었으며 영어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의 한국어 동의어가 공황이라는 생각에 그냥 그렇다고 대답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공황으로 진단받은 적은 없었고 단순히 우울증 증세와 불안 증세, 패닉이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제 소통 미숙으로 생긴 일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 꽁꽁꽁 항공은 공황이 있으면 그에 대한 약이나 닥터사인 없이 비행을 할 수 없다며 제 탑승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항공사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조치인데 제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공동 운항사의 지연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왜 제가 탑승 거부를 당해야 하냐 이거죠. 제가 크루에게 보딩까지 4시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디가 가지고 약을 구해오고 닥터사인을 받냐 여행자 보험도 없이 시애틀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전 진료기록이나 아무런 서류 없이 정신과 진단을 받는다는 건 비용이 어마무시할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고 그 과정에서 항공편을 놓친다 해도 다시 부킹을 해줄 수 없다. 이런 거지같은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말이 돼요? 그렇게 저는 졸지에 미국에서 탑승 거부를 당하고 집으로 못 돌아오는 상황 숙소도 비행기도 처방도 완전히 다 제가 부담해야 되는 진짜 거지같은 그런 상황이 놓인 거였다고요. 가뜩이나 피곤한데 이런 청천벽략 소리를 듣게 돼가지고 눈물이 나는 걸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주룩주룩 나오더라고. 이걸 본 꽁꽁꽁한 공 한국인 크루가 제가 아까 언급한 한국인 크루가 아니고 같은 정장을 입은 단발머리에 팀장급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태 보니까 약을 먹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제가 듣고 있는 앞에서 저를 마치 액팅아웃을 하는 정신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 모둑을 견딜 수가 없었고 아니 다른 항공사도 아니고 꽁꽁꽁 항공사에서 이런 취급을 당할 줄은 몰랐다고요.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는 물론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권도 없는 미국에 떨어져가지고 집에도 못 돌아갈 상황에 처한 상황이면 누구든 저처럼 패닉이 오고 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일이 아닌데도 왜 제가 이런 수물을 견뎌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요. 결국 제가 공황으로 진단받은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고 그러고 나서야 기내에서 응급상황 즉 공황발작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해 자기들의 책임은 없으며 저로 인해 회항하게 될 시 모든 손해배상 역시 제 책임이 된다는 각서에 싸인을 하고 나서야 개우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병력 때문에 제 잘못도 아닌 일에 엄청난 금전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타야 했다고요. 그 이후 00항공 데이트베이스에 내 병력이 기록으로 남는가 물어봤지만 그 팀장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의 앞선 발언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고요. 저는요. 00항공쯤 되는 회사가 그것도 북미 노선에 이렇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고 배려도 전혀 없을 줄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충분히 고소를 당하고도 남을 일인데 제 컴플레인에 대한 대답이 고작 이딴 걸 줄은 진짜 몰랐어요. 답변 내역인데 너무 기니까 압축을 하면요. 우리는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물론 기분이 나쁘다면 우리가 사과하겠다. 직원들 교육 잘하겠다. 그러니 너그럽게 이해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저 크루가 한 말이 단순히 적절하지 못한 고객 응대 수준인 건가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인가요? 제가 괜히 진상 부리는 것도 아니고 공황장애에 대해 닥터사인을 요구하는 꽁꽁꽁 항공의 대처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차라니까. 저는 그냥 꽁꽁꽁 항공의 그 뭐랄까 긴급 상황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저에 대한 모독, 모욕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북미 어느 항공사 규정을 찾아봐도 탑승 거부에 대한 보상은 지연 보상보다 크게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탑승 거부는 적법한 서류를 구비하고 제시간에 보딩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 다양한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을 때 당했을 때를 말하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탑승 거부를 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아무런 보상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연결편 지연으로 인한 상비약이 없는 그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돌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니 왜 약이 없어요? 이런 대책도, 원칙도, 예의도 없는 항공사에게 어떻게 제 안전에 맡기고 비행을 하겠습니까? 저랑 같은 상황에서 이런 꽁꽁꽁 항공이 아니란 대응과 크루의 모욕을 들으면 정말 위급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질 제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찔해요. 저 말고도 성수기에 비행하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꽁꽁의 항공은 이 실수는 이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댓글 1번 아니 애초에 지연은 에어캐나다가 했는데 거기서 왜 꽁꽁꽁한테 비즈니스를 달라는 거야? 뭡니까? 니가 걸린 병이 혹시 예연병이에요? 댓글 만만하게 홍어 아래니까 그렇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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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뻔하죠 뭐 에어캐나다는 아무리 랄질을 해도 아예 이빨도 안 들어가니까 만만한 게 꽁꽁꽁 또 땡땡 같은 우리나라 회사지 뭐 누울 자리에 보고 다리를 뻗으려고 했는데 대착이 걷어 차인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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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거네 니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하루 지연된 거 보상해라 나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빨리 자리 업그레 해줘 뭐야 안 해줘? 왜 안 해줘? 난 니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이거 인터넷에 공문화 시킬 거라고 이거 맞나요? 끌 끌 3번 보상은 보상대로 받아 처먹고 하루 더 버텅기면 비즈니스로 공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울증 공황 이랄질을 떨어내다가 대착이 까였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진상별 특징이 이거죠 초보 직원이 뭔가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그걸 개치료하게 물고 뜯고 늘어지면서 업그레이드 받아내고 또 직원은 직원대로 쳐 갈구고 어이구 돈 참 부리면 바로 업그레이드 하겠구만 아니 너는 그 정도 돈도 없이 해외로 뭐 털어 쳐 기어나가냐 4번 예 공짜 비즈니스 못 타서 발작하는 거 잘 보고 갑니다 5번 저기요 그래서요 그 비즈니스 타면 공황도 같이 없어지고 그런 건가요? 6번 아니 지가 약을 안 챙긴 걸 왜 항공사한테 난리야? 거기가 병원이냐? 7번 이코노미를 타면 생기는 공황증세가 비즈니스에 타면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런 기적 미라클 그런 건가? 그러면 1등석은 뭐야? 뭐 만병 치료석이야? 야 거기 앉으면 암도 낫겠네 8번 내 나이 서른 초반 여긴 에이테판 11년차 정말 그동안 수많은 개 진상 그지 같은 글들은 다 봐왔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에피소드와 모든 문장 단어 하나까지 100% 개 핵 초 진상인 사람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자기만 이걸 모르는 걸까? 나는 이게 더 신기하다니까 9번 글 내용이 하나같이 다 놀랍고 경악스럽지만 연결편 지원으로 인한 상비약이 없는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돌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거는 야 진짜 초 대박이다 아니 항공사가 약장수야? 그걸 다 쳐가지고 있게? 그리고 예측을 왜 그쪽이 해? 네가 해야지 환장하겠네 진짜 10번 그지인 것도 모자라 진상에 정신병까지 이건 뭐 존재 자체가 민폐의 끝판왕이네 쳐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짓고서 이렇게 쳐밖에 있어요 11반 그래 역시 병이 있구나 그래 뭐 딱 그럴 것 같더라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다른 항공사의 실수 결함으로 자기가 그걸 못한 거야 그런데 액구전 항공사 너희들도 같은 팀이니까 협력 업체 그런 건가 봐요 너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내 자리 업그레이드 해라 정말 너무나 놀랍다 그 의도가 너무나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멋집니다 패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